네이투 두번째 날입니다 일어나 차트 볼까요? 15일입니다 오늘의 상태는 슬리피 바뀌었죠? 졸리대요 아까 그런 꿈을 꿔서 그런 걸까? 스케줄은 그대로구요 테이블에서 상자가 생겼어요 존슨 벌드푸드 라고 되어있죠 아까 여기 서랍에서 봤었던 데이 원에 테이프로 봉해져있어 그렇다고 그냥 뜯으면 될텐데 안 뜯습니다 이렇게 막 드래그를 해도 만지지를 않아요 일단 두고 식사를 해볼까요? 맥주, 커피, 도넛이 색깔을 찾았죠 먹어주고 I love donut 난 도넛이 좋아 테이블에 있던 설탕 봉투도 색을 찾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왔다는 거겠죠 그 다음 씻고 씻고 뽀독뽀독뽀독 이도 닦고 아들 키우는 것 같네 레디 준비됐어 아우 괜히 봤다 물 내리구요 건강하네 그래 11시죠? 체크업 시간 좋은 아침이에요 로버트 이제 이름 아니까 로버트로 불러주네요 Did you sleep well? 푹 잤나요? 검진 시간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마흔 하나죠 당신이 제일 좋아했던 카페인가요? 앞에는 아울네스트 아까 봤죠 아울네스트 Where did you work? 일했던 곳은? 아까 봤죠 상자에 Johnson 이라고 쓰면 됩니다 Johnson What would you like for dinner? 저녁으로 뭘 드시겠어요? 피자 감자튀김 수프 피자 먹어볼까요? 피자가 땡기네 Thank you Robert 고마워요 로버트 You're making progress 잘 해나가고 있어요 자 체크업 끝나면 셋이죠 컴퓨터로 갑시다 시작 6개의 그림 중에 다른 하나를 찾으면 됩니다 이런거 자 여기는 이것만 정사각형이죠 엔터 이것만 뭔가 가지가 부족하고요 엔터 이거는 모서리가 무너져 있죠 이거는 동그란게 없고 이거는 모서리 각져있는거 이거는 여기 꼬다리가 없는거 쉽죠 완료하면 피자배달이요 어디 한번 먹어볼까 와 한판이 나오네요 잘 먹겠습니다 음료는 또 그거네요 지난 영상에서 하비알이라고 했던 근데 하비알이 아니고 까마귀알이랑 오히려 더 비슷하다고 댓글로 누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약까지 먹어주면 I love 피자 음 맛있었대 단순해요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게 차라리 나 8시 놀자 탁구채가 들어있어요 공을 딱 10번만 튕겨주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7번 8번 9번 10번 I'm good at this 나 이거 잘하는데 라고 그새 자신감이 좀 붙었네요 공이 이렇게 튀겨지고 있었네 Time for bed 잘 시간이다 뭐 놓친거 없는지 변한게 있는지 확인 한번 하구요 딱히 없네요 아휴 글쎄 또 넣었어 건강하네 그래 음 이 문양이 사실 여기에 설탕봉지에 그려져있는 이게 저기 들어가는 문양이기는 한데 아직 3개가 더 남았기도 하고 순서도 알 수가 없죠 여기 이렇게 문양이 있어요 일단은 잠에 들어볼까요 나이디나잇 나이디나잇 버트푸드 새해 모의 차타고 출근 중이었다 라디오를 꺼버렸다 흘러나오는 노래가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 돌리면 꺼지는데 왜 안 꺼지냐 음 길에 집중해야 됐다 아까 화살표 봤죠 여기 다니다 보면은 화살표가 방향을 알려줍니다 빨간불에 멈췄다 한 거지가 차에 다가왔다 창문을 내렸다 그녀에게 동전을 한입 줬다 초록불로 바뀌었다 이미 지각이었다 서둘러야 했다 화살표 보여주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쫓아 존슨 버트푸드 굴뚝위로 까만 연기가 피어올렀다 난 정문으로 걸어갔다 문은 잠겨있었다 안 열리죠 옆에 키패드로 눌러야겠네요 암호를 입력했다 밑에 거꾸로 적혀있죠 3461 3461 늦었잖아 들어와 문을 열었다 자동문인 줄 알았는데 열고 들어가야 되죠 다칠 땐 자동이네 무슨 문이야 왼쪽에는 막혀있고요 여기가 보스 보스는 렉타이를 조염했다 힐 늦었잖아 당신 자리로 가 못나고 일 시작해봅시다 먼저 1번 스테이션 하얀 버튼 누르면 뭔가 나옵니다 요 새 모의 봉투는 중간에 이 씨앗 같은 거는 아래쪽에 쿠키 같은 건 위쪽에 넣어주면 돼요 번갈아가면서 넣고 6개째 채우면 손이 나와요 잘린 손 이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막 괜찮니 2번 스테이션 트레이에 그려진 이 모양대로 호스를 당겨서 짜서 넣어주면 됩니다 요렇게 성공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이게 좀 불 모양이 좀 이상하죠 그냥 색만 바뀌게 그려도 됐을 것 같은데 괜히 찝찝하게 자 이렇게 다 넣어주면 완료 자 3번이 마지막인데요 버튼이에요 Do not push this button 이 버튼 절대로 누르지 마시오 라고 적혀있는데 뒤로 가기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정 나가도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저 이걸 누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당시에 밥이 아무 생각 없었나봐요 이별의 아픔이 너무 커서 누르면 안 되는 걸 눌러버리죠 에헤이 걷는 것도 약간 헐랭해 보여 사고 칠 줄 알았어 보스는 헬멧을 눌렀었다 당신 해고야 짐 챙겨서 나가 망했죠 마흔하난데 실직됐다 사물함에서 물건들 챙깁니다 모자 모자 책 샘플 녹음기 그리고 사진 이거는 우리 밥 공장 앞에서 찍은 거죠 그리고 아우네스트 앞에서 로라랑 밥이 찍은 사진 입니다 들고 퇴장 롱 slash 롱 오늘 아침 롱 한 롱 롱 롱 ningar 어 여러분들 롱 롱 롱 ب tube 롱 고 롱 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